얼마 전에 팬분들께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. 너무 귀엽잖아요. 저희 춤을 막 춰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바쁜 스케줄 와중에 힐링을 하고 싶어서 삼촌이 많이 좋은가 보네. 얘들아. 얘들아. 손 살려주세요. 손 살려주세요. 제 필살기는 제 몸을 이용해서 몸을 약간 놀이기구로 변형시켜서 해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. 저는 약간 우는 역할을 한 번. 이러면 안 되는데. 손은 이렇게. 하고. 이렇게. 이렇게. 꾹꾹 갈까? 이렇게. 시현이 꾹꾹 갈까 한 번 해볼까? 시현이 꾹꾹 갈까 한 번 해볼까? 시현이 꾹꾹 갈까 한 번 해볼까? 이제 갔나 봐요. 시현아 형님이 갔나 기다리라. 형님이 갔나 기다리라. 시현이 꾹꾹. 시현이 꾹꾹. 시현이 꾹꾹. 시현이 꾹꾹. 제 Brahms이 꾹꾹. 시현이 꾹꾹. 시현. син babe.